야, 이거 뭐해. 나 사진 밖에 남는 거 없어. 캠핑 오자에서 왔다만. 뭔 하루 종일 사진 찍냐. 준비나 하고 놀자. 알았어, 이거만 하고. 진경아, 우리 사진 좀 찍어줘. 필요하마 필요하마 필요하라고. 어떤 포즈로 찍을까? 오케이. 하나, 둘, 셋. 야, 이제 앉아. 너님들이 친히 마음먹고 데리고 와줬으면 멋있는 추석을 다 할 것이지. 그렇지, 그렇지. 그러니까, 또 잘해가지고 진짜. 아, 그렇게 시키면 다 하잖아. 야, 내가 요리할게. 그러면 너가 냄비를 가져오고 너가 가위랑 직장. 어, 가져올게. 짠? 짠, 짠, 짠. 짠. 너 근데 뭐 썰다시 언제 하냐? 뭐 언젠가 하겠지. 그냥 얘가. 하지 말고. 아, 왜? 뭐, 그냥 이것저것 바쁘니까. 너 연애할 그런 정신이 없어? 응. 소주는 싫다고는 안 하네? 하지 말라. 빨리 들이대. 옷을 사추를 해야지. 옷을 사추면 좋잖아. 먹어줘. 취했어? 너 먹지마. 아, 너 먹어줘. 자, 나 진실 게임하자. 어때? 너희끼리 돌아. 뭐 쓰니? 얘네 음료수를 좀 따라주고. 나는, 나 여기 진짜 너무 좋거든. 와, 여기 진짜 이뻐. 아, 대박. 혼자 있으면 안 숨지면. 야, 그냥 가서 데이트 하자고 해. 뭘 돌려가고 있냐? 뭐 사걸로도 깎냐? 아니, 그런 소리가 아니잖아. 야, 그러니까 니가 목소리인 거야. 얼른 가. 쟤가 너. 너 가. 공강 있잖아, 저기. 공강 있잖아. 야, 비켜줄게, 비켜줄게. 야, 일어나, 일어나. 공강 있잖아, 그냥. 뭐야, 같이 찍어, 같이 찍어. 하나, 둘, 셋.